네, 이번에 같이 인사드리게 된 노래는 흉터라는 노래고요. 서로 흉터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제 처음으로 힙합 뮤지션하고 작업하시는 분이 치타 씨예요. 이미 이제 빌드업을 해놓으신 거에 제가 이제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기분이 잘 가고 있는 이렇게 뭔가 배에 타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 또 워낙에 잘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어요. 나 다 먹고 눈물로 백 날 씻어 볼 때 기억은 날 다 먹고 눈이 처음으로 돌아왔어요. 이 사진을 한 번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. 평소에 하던 음악은 쎄고 또 어쨌든 이것보다는 더 애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하기로 했죠. 원래 하던 곡들은 좀 없돼 있었다면 흉터라는 이 곡을 할 때는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. 잘 듣는지 모르겠네요. 굉장히 그 날거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인데 되게 러한 느낌이 있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. 밖에서 그냥 좋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. 평소에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장르를 함께 하게 돼서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. 여러분도 좀 서정적인 곡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멋진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. 흉터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